에이 기믈롱 어어어 어 얘 뭐하냐? 나이스 맞아야지 맞아야지 아아! 아야 안죽어? 아! 더블 1레벨이라? 나이스! 그렇지! 아니 뭐야! 브라이어 지렸는데? 이게? 이게 뭐야? 갱이 되겠니 애들아 그게? 야야야야야야야 안죽나? 아야미 어허우 야 어디갔어 시모 아 시발 오오! 잡았다! 잡자 아 아 잠깐만 어디갔어 이 새끼 어디감? 아 궁 찍었는데 못 맞췄네 야야야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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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발 아 아 아 아 아아 진짜 이 돼지 녀석 아 좋아요 내 게임 존나 막하네 이 새끼들 아 얘 또 왔어? 귀엽다 아 쟤들 씨바라 아 그만 오라고 나이스! 그거 봐 그거 봐 억지로 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잖아 오우 가자 노트라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진짜 왜 저러면? 어 맞았다 망했어 아니 그냥 쉽게 쉽게 가자 좀 얘들아 아 씨발 아 이걸 가야 되는데? 아 이거 못 믿을건데? 얘네가 실수해주면 아니 폭킹이 너무 아파 끝났다 아 아 잠깐만 괜히 따라갔네? 어 내 궁이 이 사이를 빗나가? 나와 좀 씨발 얘들아 근데 너희가 아무리 어? 뭐 좀 받아 먹었다지만 그렇게 게임 해놓고 이기려고 하면 돼 안돼 어? 안되겠지 꾸역꾸역 다시 올라오는구나 클래스는 영어다라는게 맞구나 아이 그럼요 다이아에서 허덕이면서 병신? 전혀 허덕이지 않는데요? 죄송한데? 원딜 솔로랭크 속력 65% 뭐가 뭐가 3점 KDA 3점 뭐 뭐가 허덕임? 그냥 뒤지게 패버림인데 지금 다 그냥 이새끼임 아 드디어 한판이기면 50% 되네 아 왜 이렇게 요새 닉네임에 호날두 들어간 새끼들이 좀 까불지? 어? 근데 닉네임에 호날두 있는 사람 특징 호날두 경기 축구 안 좋아 별로 그냥 얘네 패션임 그냥 얘네는 그냥 그 그치 CU 그게 좋음 아 마오라는 건데 처음 해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? 뭐야 딜? 아니 장난 아닌데? 아하 나도 척포댐 있어 시발 어? 누나야 먹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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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 아 얘가 아닌데? 아 아 뭐야 카니타콘 뭐야 아 아 씨발 납치 실패 오오 아니 카이사도 왔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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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발 뭐야 이건 아 내가 좀 잘못했나 얘들아? 왜 왜 왜 개발렸지? 거기 개발린 수준인데 이거 카이사 왔는데 어? 아 뭐야 이거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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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2대 봤어 아하 후에이가 거기 먹고 난텔로 좀 먹었고 그럼 어디 가야 되지? 가자 이런 거나 해주자 어디 가니? 시발 년아 할 거 없을 때 이런 거나 해야 돼 뭐야 어 이거 하지? 격쿵 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 개새끼야 오하하하 잠깐만 나 가면 죽을 것 같아 오하하 탱가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야 이거 1인분 했다 이번에 이게 은근히 들어갈듯 하면서 드리프트 해주면 상대가 무빙을 요구를 하잖아요 피할라 그걸 그걸 한 거죠 제가 방금 11레벨 귀엽네 야 오호 드세요 Politician 요요, 야. 야 야 야 야. 아 이리 와 이 개새끼야 그렇지 어때? 맛있어? 이 잍 안 해? 예지 안 해? 확아줄게 Aye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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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디가 눕히이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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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mp 진짜 잠깐만 왜이래 이 게임 야 아이 ㅅㅂ 어? 뭐야? 아 이즈레알은 슈퍼미니언을 잘 못 잡거든요 아아아아 이즈가 언딜중에 슈퍼미니언을 진짜 못 잡는 편에 속하죠 뭘 쳐다봐 이새끼야 죽으시구요 일로와 이렐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해 어? 가만히 있어 인마 아아 나이스 아 스카노 ㅅㅂ ㅅㅂ 재밌네 미친년 어? 아 ㅅㅂ 아아 내가 5픽으로 더 도망가야돼 야 이러면 내가 AP해야되는데? 아니 오레이디를 만들어버린다고? 이거 내가 암라인해야되잖아 근데 암라인이 없잖아 신지드? 특성을 몰라가지고 기다려봐 아니 신지드는 금화가 없어 안전하겔라 아 몰라암 야 얘 템 뭐가냐 근데? 잠깐만 템을 봐야되는데? 아 근데 이새끼 전적 쓰레기인데? ㅈ됐다 잠깐만 전적을 안봤네 아 얘 전복차 드는데? AP템 가네? 리안드리의 균열? 아니 저게 맞아? 신지드 또 옛날에 해가지고 할줄은 알아 근데 가야지 얘들아 ㅈㄴ 센데 야 이 개새끼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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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이거 이거 아 탈이가 니가 먹으면 어떡해 아 이새끼 이찌겄네 멍청한 녀석 지든 이게 맞아 아니 씨발 왜 답은 나랑 할 때만 한 번도 안한거 아냐고 포지션 보였으면 다 들을래 씨발 나는 씨발 처음하는거 해도 다이아 애들보단 잘해 미안한데 보고 얘기해 보고 일단 여기서 살짝 긁어줘 이분을 빡치게 한 대 딱 때리면서 이니? 이렇게 일단 좀 맞아도 돼 아 씨발 이렇게 미니언을 밧bn 이렇게 미니언을 밧밧밧밧밧밧밧밧밧밀 미려야 되니까 어 큐를 긁었어 어쨌든 이새끼가 아 근데 좀 저 많이 아픈데? 아니 왜케 아프지? 어엇cific alarming 아니.. 아.. 끈적이 뿌렸는데.. 아.. 씨발.. 아 얘 6랩 됐는데.. 야.. ㅈ 됐다.. 와.. 씨발.. 야! 정글! 자크도 왔었다고! 아 이씨.. ㅈ 됐네 이거? 바람가르기를 피해야 되거든? 아.. 아.. 씨발.. 도망가! 아.. 씨발.. 자크.. 야! 이 새끼 미친놈이야 이거! 아 이거 도라인데? 나와.. 아 이래 잘한다.. 야 이거 개벌레는 아니지.. 씨발.. 지금 자크 따줬는데.. 이거 자크 CS 봐봐.. 미친놈이에요 이거.. 딱 밀어 임마.. 아.. 진짜 이게 말이 되나.. 와주도 안했는데.. 아.. 잡아! 오.. 야.. 아으, 씨발.. ㅈ 될뻔 했네.. богolit에 패스 vain.. 아 저 말은 나한테 걸어서 다행이다 리블이.. 이게 탑에만.. 탑에 산 오구나 아주 그냥.. 응? 근데 저러면 쟤네 져 탑만 오면 저 어차피 신지드는 어차피 어? 바로스 저지랄라면은 바로스가 나 못찾거든 한타 때 너 저거 넘기는거 존나 존밤이죠 그냥 달려가서 넘기면 되죠 그냥 어 이거는 쳐도 괜찮은데 아아 얘들아 야아 아 자크가 날 살려줬어 시발 어 으아아아 야 이게 죽어? 이름 봤다 그래 이름 많이 봤어 이거는 아 시발 이럴체 아이 시발 모르겠다 아우 그냥 비벼 그냥 존나 비벼 어 리본 실패했다 어어 끈적이? 죽여 하하 이거야 끈적이 호오오오 하하하하 시발 야 거의 유미급인데 한타 때 하는거 아니 레전드 하하하하 아니 이거 지지도 어땠어요 님들 한타 끈적이 아 좀 묻었다 10명줄은 한 3명만 돌다 얘들아 이거 좀 깨야될거 같은데 얘들아 깨야돼 왜 나 이러다 진적이 있어 야야야 야야야 새끼들 스릴을 즐기네 이거 어? 야 이거를 게임을 끝내네 지지드 뭔가요 아 근데 이레리 잘했다 하하 하하 아 채팅이 왜 위로 올라가 에휴 아니 자크 시팅버크 캐리 못했잖아 어? 아 방금 방금판 제일 못한 새끼들끼리 떠드는 이 턴은 중 근데 이거라도 하는거야 원래 아 근데 존나 웃기네 이게 신지대가 한타 때 그걸 해야되네 저 딸피로 저 녀석이 날 노리게 하면서 안 맞으면서 빼면서 다시 갔다가 날 노리게 하면서 핑퐁을 존나게 해야돼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근데 그냥 큐 켜놓고 무빙만 하면 돼서 존나 편함 아 근데 진짜 이 새끼 레전드인게 뭔지 알아요? 그렇게 시즌 저번시즌도 롤입앤맨도 못하구 이번 시즌도 진짜 내가 티엑빡고 시작했는데도 점수를 올린다는거에요 결국 올라간다는거에요 그렇게 쉬어도 에이징 커브가 안와요 와 이 새끼 진짜 자위역겹네 니네가 억가만하잖아 씨X 혼자서라도 해야지 그래 실력 좀 더 캐리 캐리 10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